이루야! 이루야 안녕! 너무 황당해요 일찍 와서 눈앞에서 놓쳤어요 제가 시간을 저번주 여행이라 착각을 해서 8시 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8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시 50분에 도착해서 멍때리고 쿠키를 먹고 있었는데 애들이 세상에 세상에 8시 차였어요 지금 그래도 한자리 남아서 애들을 안치고 저는 입성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라도 가는게 호주하면 진짜 정말 스펙타클하네요 우리 자리가요 하나 남았어요 엄마가 차를 놓쳐버려가지고 동대구 도착했어요 안녕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요 사랑해요 안녕 펀레이진데 하루가 우리 하루가 부끄러워서 말해볼게 우리 하루 부끄러워서 말해볼게 이거 누구야? 아 누구지? 펜지 썼어 어머 진짜 고마워 좋아 진짜 그래서 한번 쉬고 있는 척잖아 아 고마워 이거를 스스로? 자기가 작문해서? 야 진짜 문장력 짱인데? 앞으로도 잘 못 만날거지만 그래도 사랑해 하루야 내가 일본에 놀러가면 재밌게 놀자 술래잡다 다 숨었어 귀여워 다 숨었어 하루야 여기에 내 편지도 만들어줘 어머머머머머 진짜 상상력이 대단해 어머머머머머 너무 청순청긴 한거 아니야? 앉을 수 있겠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유명한거야? 1935년? 85년도부터 시작된 통과스 음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엄마 살짝 양이 오는데 색칠해야겠다 이제 색칠 아이고 잘 먹는다 하루는 어때? 맛있어요? 응 하루 엄청 맛있어요 안 써요? 지와도? 다행이야 응 이리야 우동 먹을래? 안 먹을래 맛있어요? 맛이 없어? 잘 먹으면서 무슨 소리야 저 가만히 걷는 지와바 우리 저 하루 오두방정 오 포토존일 때 와 짱인데? 아 국제보상운동의 거장이야? 아 국제보상운동의 거장이야? 세상에 세상에 여기 너무 괜찮은데? 야 갑자기 막 문화재 막 뭐야?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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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놨다 어머 스탬프도 있어 하나 둘 셋 그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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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 이리야 이게 아 아 어머 너무 이쁜데? 3개 차고 나라빛 맞기 우와 너무 멋있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만 가면 쉬운데 오 아 아 이거 넣어버려서 못살줘 하하하 하하하 위로 올려서 차버려 이거? 어 황제가 훈장을 줄거에요 어머 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찾기 때문에 100만원을 아 그래 그러면 하루가 100만원을 갚았어요 애국자 김하루는 나라가 진빛 국채를 갚기 위해 국민훈장 애족장을 수여합니다 우와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러면 하루가 국민의대 애족장을 파는거에요 하하하 하하하 둘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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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도시맨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다니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우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써있다 여기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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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키워지 주가 주가 너무 잘 서있다 우리 애들 오두방정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잘했어요 이루야 거기 어디야 잘했어요 이상환님 고택이래 얘들아 훌륭하신 분이야 이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 이게 또 이유가 있겠지 그때 일제감정기 봄에 노는가 옛날에 배원도 다 까먹었다 어떡하냐 이걸요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돼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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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신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신었던 신발이야 항아리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모는 항아리가 너무 좋아 이모는 여기에는 또 어딘가 와 이런 데가 있었던 거야 와 여기 봐봐 근대인물 포토존이래 역사공부 다시 해야겠다 엄마 하나도 몰라 거 뭐 눌렀고 떴어어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너모가가 느리는 거야 얘가 이제 느리니까 내가 이제 느려지니까 어 너 그래 얘들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웃겨가지고 진짜 나 색칠하고 싶어요 색칠하는 건 아니 끝 잘했죠? 아니, 번지게 잘했어 와, 그렇게 보여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우와, 멋있다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아니야, 너무 잘했어, 이상하니 너무 잘했어 오, 조금만 걸으면 우리 카페 가서 쉴 거야 여기가 청난덕인가? 엄청난 언덕인데, 뭔가 역사적으로 있을 것 같은 느낌? 키 재는 거 하면서 뽀뽀하고 있어 야, 둘이 너무 내가 탈까? 내가 탈까? 아니 내가 탈까 야, 꼬만게 웃겨가지고 어디 가까? 네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일하고 하루는 초코 알았어 존다보드 핑크 자몽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다크 초코 두 개랑 주아는 뭐라고 했지? 스페셜이요 아, 스페셜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안 똑같으면 다시 주아 그래, 그래 한 방에 맞췄어 오, 한 방에 맞췄어 아니, 주아 이거 되게 잘하더라 짱인데? 한 방에 맞췄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그래? 다행이야 하루하루 오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아, 그래 이거 코코 먹을래 오 이래서 좀 더워 묻지 않게 해야 돼 아이스컵 원하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쁘고 색깔이 그래, 꽤 예쁘다 이런데 가본 거 처음이야 오, 예쁘다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쁜데? 오, 아까 뭐 그거 중에 하나겠지? 와, 진짜 예쁘다 동물? 이쁘다, 그치? 동물? 오, 그, 뭐, 알았어 좀 이따 더 써봐 오, 알았어 청라운덕이네 여기가? 그 유명한? 청라운덕이네 여기가? 청라운덕이네 여기가? 와 너무 멋있다 청교사 블레어 주택 오 그랬어? 여기서 비치는 저 교회가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동산의료원 저 교회가 여기 살짝 비치는 게 너무 예쁜데? 여기가 그 유명한 대구제일교회 어머머머 여기 분위기 그 어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세상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한일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역사홍부를 하고 엄마 너무 뿌듯하다 이 백일기가 휘날리는 곳에 와서 너무 멋있어 삼일절 벽화 90계단으로 이어진 길은? 아 딱 거기가 90계단이었던 거야 그게 90이야? 오 그런가봐 그치 안되는 것 같지? 이런 초록초록하면서 이런 옛날 분위기? 너무 예쁘다 개미보고 있어요 너무 큰 개미가 반반에 앉아 여왕개미 여왕개미인 것 같아 왕도를 안쓰지 왕도를 안쓰지 왜 다 바꿔줄 수 있을지? 이거 두고 있어 나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잠깐만요 잠깐만 얘 엄청 세보여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엄청 커 이런 놈도 왜 이렇게 더러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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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껍구면서 왜 그러고 자른 거야 이리야 바로 먹어야지 아 이제 모래길래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지 이거? 반면에다 왔나 혼자? 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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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평범한 평범한 곳이에요 짜잔 짜잔 네 뷰는 혼수백화점에 나왔어요 뷰는 혼수백화점이에요 내가 귀로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아악 간지러워? 아 둘이 사이 되게 좋다 어떡해 근처에서 하면 진짜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하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막 장갑 너무 너무 좋아요 오 옛날 스타일 이 후라이 양념.. 오 많이 냄새가 돼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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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비주얼이 포크 포크 하루야 이리 잘자 바이바이 엄마 말 제발 잘 듣고 명언이다 선물을 많이 줬어요 제 것도 있고 고마워 고마워 계속해서 엄청 잘 먹네 치킨 이렇게 잘 먹는 치킨이네 진짜 잘 먹어 너무 맛있게 살려봅 너무 맛있게 살려봅 아이고 너무 예쁘다 초록색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귀엽네 어 여기 구경하러 왔어 어 여기 구경하러 왔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 아직 안 연거 같은데 우와 예쁘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예쁘다 한번 가볼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우와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너무 예뻐요 우와 예쁘다 이런 뭐 배경은 뭐 주변 아파트이긴 하지만 너무 신기한데? 이런 옥상도 있고 와 이것도 귀엽다 아 택스코 여기 빨개 주스 너무 귀엽다 와 여기 맛있고 싶은데 빨개 주스 하나 사서 여기 너무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하냐고 이리 여기 들어와 봐 빨개 주스 두 개 주세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캐시마요? 네 처음 봤어요 저 완전 신기해 감사합니다 이거 열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아 너무 귀여워요 하트모양이야 어? 스토로가 하트모양이야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서 이거 다 먹고 싶어요 응 다 먹어도 돼 이루하고 하루꺼야 맛있어요 그럼 이거 좀 이따가 먹고 싶어요 응 좀 이따가 먹어도 돼 천천히 먹어 우와 화가벽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 오늘 이벤트가 오 지읏 어 지읏 어이구 이루 너무 잘 써 아이고 이루 너무 잘 써 과자 아아 잘했어 어어 아어 이루도 이루도 쓰고 있는데 너무 잘했어 아이고 새 아이고 새 너무 잘했어 공주님 자두님 자두공주님 어디 갔어요 아아 하하하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셋 아이고 잘한다 일이 일어난 게 acquaintances 나의urers 너무 귀여운 Wolf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들어가자 아이고 들어가자 아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어이도 아 alright 아이고 너무 예쁘다 하하 음 막 너무 귀여워 채코들에 있어요. 와 진짜 귀엽다. 진짜 이거.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것도 귀엽다. 이런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귀엽다. 우리 그럼 하루 이거 하나 사고. 잠시만 안 되세요. 엄마가 될 거예요. 엄마가 될 거예요? 네. 커버노트가 너무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이거 빵도 귀엽다. 그것도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것도 귀엽네? 다 귀여워. 다 귀여워. 이거 그럼 하루 하나, 일요일 하나 골라보세요. 이거 귀여운데? 이거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거 할까? 아 너무 귀여워. 짠. 너무 귀여워 이거. 그거 누구 걸로 할까? 이거? 이거 하루랑 일을 하나씩 할 거야. 이거 좀. 선물용으로 살 거야. 쇽. 여기 부탁드릴게요. 네. 공급 필요하신가요? 아 네. 선물용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 포장돼. 잠깐만. 뭔가 이걸로도 포장 좀 해야겠다. 부쳐라. 붙이고 싶은데 붙여봐. 응. 아 이래서 뒤에 붙여봐. 여기 뒤에다 붙이자. 괜찮아.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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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커피 가게. 저희 아메리카만 하나만 주세요. 오. 저희 2주년이라서 포스터를 많이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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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그럼 추천할만한 곳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그 근처에 짧게 볼 수 있는. 땅촌문학과인가. 고맙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건물 안에 이제 해놨는데. 네네. 기록물 같은 게 있어서 볼만한 곳이 있는데. 너도 나가야 아무 느낌을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아저씨 최고세요. 이 더워나 벽화벌어. 김강석거리. 아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김강석거리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모르고 또 갈뻔했네요. 진짜. 저희가 이제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참찍만 나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 유명하다는. 참찍만 할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우와. 아 입장료가 있어요? 우와. 우와. 아 그리고 너무 싼데? 우와. 이거 봐봐. 대한민국 이 역사의 나라야. 이 대구가. 너무너무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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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옛날 느낌. 정말 정말. 여기 너무 멋있다. 우와. 누구야 뭐해? 우와. 이 옛날 느낌 진짜 맛있다. 우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진짜 감동했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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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우와. 정말 멋있다. 얘 너무 멋있어요. 이거 봐. 옛날에 이거 만물쌍이라는 것도 있고. 우와. 대구에서 유명하고 음식. 납작만두. 어디있고.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얘들이 뭐하고는가요? 얌냠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겠다. 추억에. 추억까지는 아니다. 나도 이런 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옛날 영화관. 우리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많이 많이 노력하신 거야. 응. 으응. 잘 타고 있네. 아이구 잘한다.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분정도 해야돼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먹어 가위바위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샘아 밥 볶으시는지 모르고 맛있어 시간이 없어 잘 먹는다 역시 너희는 엄마가 쾌국수 잘 먹을 줄 알았지 엄마가 쾌국수 잘 먹을 줄 알았지 엄마가 쾌국수 잘 먹을 줄 알았지 환경이 너무 좋은데? 여기가 공원이래요 너무 예뻐 물이 엄청 이쁜거 같아 물이 엄청 이쁜거 같아 너무 이쁘다 물이 이쁘다 안녕 아름 이뻐라 이쁘다 둘이 아직 둘이 너무 웃긴다 너무 예뻐 우리 하루가 제일 멋있어요 대구 군대 역사관이래요 오 와 대구의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과 요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어제 헬스 안 했어?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인력거라는 거야. 어떻게 했어? 일을 해보세요. 열심히 다녀왔어. 근데 너무 멍거리네. 그럼 어떡해. 너무 힘들잖아.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저 분들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대구 지하철 화살 참석 기억 공간이래. 옛날에 여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었어 하루야. 지금 여기서 불나가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 엄청 슬픈 사건이 있었거든. 너무 슬퍼서. 가세요. 동대구역. 잠깐만. 절로 가요. 우리 반대편이에요. 동대구역에 왔어요. 이제 사이즈 타고 다시 갈 거예요. 이제 타러 가자. 엄마 쫓아오세요. 진짜 경주 한남밤에다가 여기 있네? 결혼할게. 너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